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조용한 것부터 먹을 좀 풀게 차라리 꿈이라면 차라리 꿈이라면 해서 먹을 좀 풀고요. 어머 안녕하세요 스님 우리 스님 오셨어요. 아유 답답하니요. 아 난 못 봤어요. 감사합니다. 대변인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. 저한테 아 스님 오셨어요. 예 전화 좀 드리세요. 예 예 스님 여기 앉아계시죠. 옆에. 뭐였어 지금. 예 아유 저 못 알아와서 죄송합니다. 예. 자 차라리 좀 부탁드릴게요. 자 그러면 주세요. 예 아유. 예 아유. 예 아유. 예 아유. 예 아유. 그 사람 떠나고 발끝 없이 나랑 따라 살아나 슬픈 몸에 참기나 새 호동에 오르는 몸 차라리 꿈이라면 일어나 미치리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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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야맞아 숙명서나 너는 왜 말이 없느냐 하나님 그리워서 방금대로 어린 최선한 꿈 동해를 꿈을 시고 나가는 사람 꽃이고 피고 지고 꽃은 귀엽다 파도 속이 달을 내기만 지금이 울고 있구나 한 달에 연인해서는 구두가 아닐까 최선한 활력의 나라 최선한 활력의 나라 서야맞아 숙명서나 너는 왜 말이 없느냐 떠난 지 그리워서 방금대로 어린 최선한 최선한 활력의 나라 동해를 꿈을 시고 나가는 사람 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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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은 귀엽다 공연맞아IT 나 하아! 말려내라 아이고 뭐 한 컷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주면 저희 닦음 아 저 5,000평이 된거 잘됐어요 감독님이 그쵸? 아따 내가 5,000평이 된 줄 알아요? 많이 꼬지려고 아이고 이제 나도 꽃꽂이가 이제 능그렁이가 다 됐네 그쵸이? 아따 많이 커버렀네 아이고 우리 스님 오셨으면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수도세 여순 한번 주시오 그래도 그걸 하고 해야되겠네 내가 우리 스님을 위해서 내가 참.. 자리 가서 거기 어디야 단장님 거기갖고 내가 목탁도 준비했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리 스님한테 흐흐흐흫 네 네 드시고 주세요 고마워라 제 엿짤른 모습부터 봐주시는 우리 스님 내 엿 잘 자른가도 옆에서 지켜봐주시고 그랬는데 자 우리 스님에게 올리겠습니다 차려 인사 이 주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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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황금 기운데 흐름이 맺은 여수의 해로운 그림자 석세의 흑언니 잊을 길 없어 헛당에 숨을 겨루 흘러올지 하아 수도세 새북이 운던 나만 탐으로 당신 사 나만 탐으로 당신이 나만 탐으로 당신이 황금 기운데 영원하는 여수의 아로운 그림자 석세의 맹은 사랑 흐들길 없어 거따의 손불격 홀로 일찌기 아 수동사의 세운이 운다 제가 이렇게 날로 변창하는 우리 스님이 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장단나가 이렇게 열심히 자란 것 같습니다 타타타님 저 물 따뜻한 거 한 것만 갖다주세요 타타타님 물 한 것만 따뜻한 거 갖다주세요 우리 스님 감사하고 열심히 장단나 초심 잃지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신나고 해볼게요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은 뭐죠 뭐 이런 거를 아이고 참 많아 우리 정경과수님께서 또 이렇게 귀여운 발걸음 하셔가지고 아무튼 돌아온나 대박나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나의 사랑님들이요 그래서 꽃당신하고 이렇게 좋은 날이 있으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을 한꺼번에 주세요 자 우리 사랑님들이 계시기에 장단나는 이렇게 힘이 나네 그쵸 엄마잉? 엄마 들으나 마나 나 말했네잉?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꽃당신 우리 사랑님들 꽃당신입니다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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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담만 울려봐도 울고 싶은 일을 내 맘을 대상하는 그대일 또다시 내가 있을때는 꼭 말아주면서 향기로는 어딨어도 눈대라는 그대일 내 사랑이 부서간던 그대사랑 보기도 한가운 사랑 온다시 내 사랑 그대 숨겨나는 여유와 신을 좋아할 뭐보다 아름다운 내 사랑 내 이름은 당신 사랑했네 사랑했네요 저희 꽃 당신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천만번 흐려가서 생각할 듯 내 가슴에 새겨던 그대 이름은 당신이 내가 힘들고 지침대면 꼭 말아주면서 한길 더 묶은 곳을 그대라는 그대 이름은 당신이 내가 힘들고 지침대면 꼭 말아주시고 내 사랑 그대 숨겨나는 여유와 신을 좋아할 내 사랑 그대 숨겨나는 여유와 신을 좋아할 내 사랑 그대 숨겨나는 여유와 신을 좋아할 내 사랑 그대 이름은 당신이 나의 꽃 당신HHHHagram 날의 꽃 당신입니다 나의 꽃 당신입니다 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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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바다에 배를 입어라 근심이 걱정 까버릴걸 이렇게 좋다네 이렇게 좋다네 우리 모두 해돌이 가자 사람이 살려를 내 땜에 잔다고 아주 많은 욕심을 내내다 하늘같이 좋다네 하늘같이 좋다네 사람이 살려를 내 땜에 잔다고 어차피 일찍이라 한 번도 힘든데 웃음으로 인해서 사랑하시나 다시 말해 정답 아 우로마 배에 입기 바라라 이렇게 좋은 밤에 이렇게 좋은 밤에 우리 모두 좋을 쳐다 사랑이 살벼리 내 땅에 산다고 아주 많은 욕심을 내다 오늘같이 좋은 날 밤같이 좋은 날 밤이 걸고 누워다니 어차피 인생은 한 번도 있네 사랑은 살아갑시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도 있네 사랑은 살아갑시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도 있네 사랑은 살아갑시다 잠깐만요 대장님이 너무 감사해요 강형준님 이거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저 장구 열심히 치라고 만들어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오 저 어디서 오실지 알아요? 경상 김천에서 오셨어요 새벽에 새바람에 이거 깎아갖고 딸기도 한부다리 가져오시고 그런데 내가 또 심사염도 같이 주셔갖고 내가 이거 오늘 복차제로 그랬네 스님 내가 어쩐게 꿈을 잘 꿔 버렸는갑네 하하하하 아이고 정말 감사하네 자 장단아는 이런거 안줘도 되네 왜냐면 이런거 많이 주면 싹수가 없을까봐 나 걱정이네 근데 걱정하지마 나 싹수 있는 년이여 어디서 오는지 알아? 저기 전라도 안도 뻘바닥에서 오는 년이라 그래도 잘하네 예 뻘바닥에서 살다보면 어디요? 응? 응 그래 구네 구네 우묘미 나 안도신지 응 우묘미 이렇게 반가운 사람 맞았네 장말로 너무 좋아서 내가 오늘 신나보네 자 우리 강영군님을 위해서 임진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인사 사장님이 UM 하하하하 하하하하 멀쎄도 도래하나 이 엘이 가락이 숨삭이며 흐르르기 빈지라 오절로 해사도 어디로 가고 쓸쓸한 나루 너의 대망도 있나 홀지마라 홀지마라 새로 가면 힘도 오겠지 박수함 해주세요 홀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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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엘이 이야기 모를 잊지마 말 없기 잊지마 유전사하라 온 이베르르 한마랑 그 사연의 너는 알겠지 홀지마라 물 새기와 오랜한 세상 인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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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스님 스님이 뭔 돈이 있다고 그러고 꽂아줄까 알았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포시하면 되죠 그쵸 내가 봉사 열심히 할게요 우리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셔서 이렇게 귀한 또 주시고 자 그러면 너무 늘어빠진 노래만 듣니까 거기 저기 가면은 메들리 있거든요 저기 그 애창곡에 가면 트로트 메들리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서 2번 한번 추면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우리 한번씩 놀아봅시다 자 오메 저기 언니 오빠들 장단아가 자라면 딱 하나 해준건 있네 뭐 있을까 박수 박수도 치고 또 한 번 있네 여여여여 아 나 여단 한번 먹고 가야지 안 그래 언니 그쵸 여단 하나 갖고 가야지 이렇게 쎄 빠지게 목 터지게 하는데 여단 안 먹으면 안되네 알았지 자 그러면 자 신나게 우리 한번 놀아봅시다 왜 이렇게 다쳐나 으 오 Spot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